일자리 등을 이유로 해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구 지역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목표로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막연한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사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일자리입니다. 울산 이런 쪽은 아무래도 그런 대기업도 있고 일자리가 많은데 대구엔 그런 게 많이 없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급여 자체도 타 지역보다 좀 적지 않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에만 8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됐습니다. 대부분 다 서울로 가는 걸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청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에 이르기까지 76개 과제에 올해만 1,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해서 역동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주거와 복지, 문화 생활을 지원해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5대 신성장 산업 기업 유치와 대구, 경북 신공항, K2 이전터 개발 사업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부족지는 두바이식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날 겁니다. 하지만 청년단체는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대구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삭감됐다며 예산부터 확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막연한 미래 청사진만 내놓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유출 현상,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유지연입니다.